보험 실손보험 180일 기준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실손보험 180일 기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험회사의 하나의 꼼수예요 밑에 보면 상해나 질병이나 물론 가입 시기마다 틀리긴 한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365일을 입원했어요 365일이 입원했으면 90일 일단 제외가 되고 다시 365일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에 입원에 대해서는 180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보험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사고 시점이 언제나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예가 중요해요 일단은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365일 넘는 경우에는 입원할 경우에는 90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365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에 대해서는 180일이 경과되어야 된다 180일이 지나야 다시 보상이 된다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입원했을 때는 내가 365일까지 꽉 채웠으면 다시 90일 제외되는 면책기간이 있고 다시 365일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통원시 같은 경우는요 내가 100%짜리 100%짜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365일에 30회만 보장이 되고요 2세대나 3세대나 4세대 같은 경우는 통원시에 180회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근데 보험회사는 내가 통원으로 7일 정도 통원했다 그러면은 7일 정도 지나서 다시 내년에 365일이 지나야 보상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통원도 입원처럼 똑같이 통원치료 끝나고 나서 365일이 지나야 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1세대는 30회 한 질병당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는 한 질병당 180회까지 모두 다 다 써야 일단은 90일 면책기간이 있는 거지 180회까지 똑같이 다 안 쓰면은 남은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365일 이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365일 지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입원과 동일하게 통원시에 내가 30일 정도 통원치료에서 실손몸 다 청구했다 그러면은 1세대는 다시 당연히 30회이기 때문에 30회 받고 끝나지만 2세대 가입자는 180회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180회까지인데 30회 받고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150회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끝났기 때문에 365일이 지나야 다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뻥뻥 같은 정말 헛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실손몸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세대 같은 경우는 상의는 365일에 31일까지만 보장을 받고 종료 통원시에도 질병도 역시 30회까지만 받고 종료 그리고 일반상의 의료비가 있죠 사고일부터 18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1년에 우리가 통원시에는 180회까지 돼요 3세대도 1년에 180회 4세대는 일단은 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고요 비급여는 1년에 180회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